자, 오전에 털링 느낌 주셨던 거 어떠셨어요? 좀 썸먹을만 할까요? 맛있을 것 같아요. 포니테일 같은 거 있죠? 포니테일. 털링은 앞머리 라인부터 탑선을요. 그냥 무식하게 가. 무식하게 가고 손으로 꽉 긁어서 묶어. 되게 예뻐요. 그래서 똥머리 같은 거 쓸 때도 많이 써요. 그래서 뒤통수에서 그냥 빼코던 어떤 그런 느낌 말고 조금 끈 잡아주려고 할 때 우리가 원래 쓰는 컬링은요. 뾰꽂으면 흑바가 더 없어져요. 그냥 푹 쳐지는데 릿지를 잡으면서 들어가는 컬링이기 때문에 많이 길게 남아있어서 쓰시기가 조금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컬링으로 약간 파티업도 보면 이렇게 볼륨감을 주는 느낌으로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해요. 모델이 머리 색깔도 되게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메이크업도 다 잘 어울리고 좋은데 머리랑 어떤 머리야? 딱 딱 좋은 머리네. 손님으로 안 받은 머리? 이런 머리를 무슨 머리라 그래요? 네. 일명 신생아 머리라 그러죠? 네. 태어난 때부터 이 머리. 우리 애들 태어나면 되게 얇은 머리들 있죠? 신생아 머리. 자, 앞에요. 한 7cm 정도 파티기 잡으셔가지고요. 앞머리 잡아놓으셨을 때는 캐셋으로 이렇게 삐삐 만들지 마시고 앞쪽에 걸리지 않게 이어포인트랑 살짝만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어 투 이어 라인, 이어포인트, 이어포인트 네이프라인으로 한 포인트를 살짝 얹어줄게요. 세팅 솟자 말았어요. 솟자. 솟자 세팅으로 막독하게 말았고 약간 컬링 풀려서 루즈한 부분은 아이고 조금 기본 연결만 했어요. 워낙 머리를 얇아가지고 자, 모발 컬링 살짝 잡아 놓은 상태에 뒷머리 네이프에서 컬이랑 그 다음에 사이드 오른쪽, 왼쪽에서 뿌리에서부터 뒤집어요. 뒤집어지는 컬링을 잡으셔야 뭔가 얹어내는 느낌의 스타일링을 하실 때 네이프가 이렇게 눌리지 않겠지? 이렇게 눌려버리면 볼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이프 헤어 라인선 기준으로 한 2cm 정도 파팅 떠주시고 떠주시고 말은 이렇게 잡히죠? 여기 세팅을 살짝 뒤집어 말아놨더니 실패즈 나가있죠? 이렇게 떠서 여기 세팅을 이렇게 만들거든요. 뒤집어. 저희는 항상 네이프도 뒤집어서 세팅 맙니다. 그래야지 무슨 스타일링을 하시든지 간에 그 컬링의 세팅 때문에 자국 나서 씻지 않게끔 정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뿌리 아웃컬라인은요. 항상 컬링을 하실 때 각도가 제일 중요해요. 손님이 이렇게 뒤를 돌아보고 있는 상태가 되면 이렇게요. 이 모발이 얼굴 쪽으로 와야 돼요. 네이프 컬링 마실 때면요. 턱은요. 턱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가시는데 얼굴 쪽으로 약간 말아요. 몇 도예요? 약 120도죠? 얼굴 쪽으로 모든 모발이 다 오는 각도가 120도 각도예요. 그래서 모발의 끝선에서부터 아이롱을 말아주실 건데 컬링을 말았을 때 아이롱이 두피에 붙어있는 상태에서요. 두피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한 바퀴 말아요.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를 말고 가지고 오시면 모발이 굉장히 우리가 원래 원하는 기본 컬링이죠. 그냥 이쁘게 웨이브 많은 컬링이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쓰실 수 있는 컬링. 그래서 네이프 쪽에 뭔가가 장식이 들어가려고 하신다면 세팅 잡아 놓으셔서 아웃으로 뿔이 씹히지 않게끔 연결하고요. 모발을 뒤로 당기는 게 아니라 얼굴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얼굴 쪽으로. 가지고 오셔서 여기 안쪽 뿔이 여기요. 여기다 이런 집어넣으시고 여기서 매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실 수 있게끔 컬링 잡아주세요. 꼬로꼬로 이렇게 조금. 이게 가장 기본 컬링이죠. 컬링 하셨을 때 아웃라인으로 컬링을 잡아주시는 거는 네이프 쪽에 장식을 하려고 하셨을 때 준비해요. 사이드 쪽 두 섹션 세팅 말았기 때문에 두 섹션 사이드 반대쪽 두 섹션 말아놨어요. 이렇게 컬링 묶어도 이렇게 사이드 쪽에 물 잡힐 수 있게끔 그리고 준비만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앞머리 라인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컬링만 조금 만들어서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전에 이제 글램컬에서 포인트를 줬는데요. 탑선이요. 가볍게 빼주셔서 대침을 좀 뽑기 위해서 잠깐 살짝 빼놓고 나머지는 기본 컬나요. 기본 컬 우리 원래 아까 밑머리에서 똑같이 잡았던 것처럼 구벤나루요. 일자로 뜯지 마시고 구벤나루는 구벤나루만 빼주세요. 귀에 많이 걸려서 씹혀있거든. 씹힌 거를 빼서 나와야 돼. 그러려면 뒤로 걸려있으니까 걸려있는 방향이 무슨 방향? 반대방향. 그치? 걸린 방향이 반대방향. 가지고 오셔서 무리쪽 섹션 3cm 위치에서 기본 컬링 반박퀴만 말아주세요. 아, 이 구벤나루 라인에서 몸 안이 너무 많이 씹혀 버리시면 곤란해. 내추런 컬링 약간 로맨틱한 라인으로 연출을 만들어 내시기 위해서 가시는 몸이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연출하셨던 포인트처럼 똑같이 회전하셔서 앞머리는 기본 컬링의 흐름을 이렇게 옆가근마 라인으로 콜록으로 들어가기 해요. 가장 노말하고 가장 많이 쓰고 손님이 뭐라고 얘기 안하면 저는 이렇게 기본 컬링을 잡아놔요. 반박퀴. 반박퀴를 잡아놓고 웨이브를 내가 가져 섹션을 파팅을 잘게 잘게 나눠서 삐꽂으면 라인이 많이 생기고요. 그냥 둠정 자부심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컬링 포인트는 항상 쓰는 편이에요. 이렇게 기본으로 들어가는 포인트는 그래서 이 컬 자체의 흐름은 헤어라인 여기 여기 이렇게 빠지는 이런 잔머리들 있죠. 잔머리랑 좀 연결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뒤로 빗질해서 빼지 마세요. 오늘 모델들이 전부 다 앞머리니까 잔머리가 굉장히 많아요. 잔머리랑 조금 연결하시면서 흐름을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회전하시면 그대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관자놈이 아래쪽 라인에서는 컬링만 그대로 주실 수 있게 이렇게 얇은 머리를 여기 여기 말고 있어요. 안 말리니까 조금 더 말아주시고요. 좀 얇은 거 되게 쓰셔도 괜찮은데 너무 또 빠를거릴까봐 제가 그쵸. 신생하고 잘못 건드리면 큰일나 자 앞쪽에서 반을 나눠주고요. 반을 나눠줘. 뒤쪽에 남아있는 모발 여기도 살짝 반 가지고 오셔서요. 여기도 올백으로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가 너무 어떻게 이렇게 걷고 있죠. 가르마가 너무 커지면 갑작해지니까 거기를 조금 살려내기 위해서 정수리 중앙은 잉컬 방향으로 컬링을 좀 잡을 거예요. 커팅이 되게 넓어요. 나눠주세요. 컬링은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되는대로 하세요. 이런 컬링 스탈링 하셨을 때는 뭔가를 막 따져서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른쪽이요. 뿌리 90도 살려내시고 오른쪽으로 회전. 밑줄을 잡으셔도 괜찮아요. 컬 웨이브만 잡으실 때는 그냥 후대쪽 빼는 각도로 그대로 나오면서 웨이브 곤란곤란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또락이 말리죠. 그냥 기본 컬링이니까 기본 컬링은 그냥 쓰실 수 있게끔 두시는 것뿐이고 합선에 연결하셨던 뒷머리 라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뿌리 90도를 살짝 살리실 수 있게요. 여기는 왼쪽으로 기본 웨이브 가실 수 있게 뒷머리 라인이랑 그대로 컬링. 너무 끝까지 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기본 웨이브는 웨이브 발을 어느 정도 잡아주시고 뒷머리 안 잡힌 부분 한 번 더 말아줘요. 두 번에 걸쳐서 컬링이 조금 더 나오실 수 있게 끝까지 잡으시면 훨씬 더 흐름이 나아질 것 같아요. 앞머리요. 우리 아까 정리하셨던 컬링처럼요. 글랜컬 조금 라인을 한 번 잡아볼까요? 기본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파팅을 가로 방향으로 잡으실 때 너무 두껍게 잡으시면 안 돼요. 3cm 정도 잡으시고 한 1.5cm 정도 잡으시고 포인트 탑선 업합 올려주세요. 여기 오른쪽이래요. 오른쪽으로 회전. 1,2,3,4,5 이거 잡으시면 되죠. 아까 이 느낌이 어떻게 잡혀요? 장면 안 풀려고. 그대로 땡기시는 텐션에서 한 번 더 사선 후 1,2,3,4,5 똑같이. 말아지는 포인트를 다시 풀어야 돼요. 일자로 그리고 다시 한 번 오른쪽으로 각도를 조금 낮춰서 가져갈 수 있게 나머지 모발 끝머리까지 사선으로 돌리셔서 얇은 머리도 잡히네요. 이렇게 조금 차이 나는 거 기본 아웃컬이랑 오늘 하시는 컬링이라는 느낌을 조금씩 더 가지고 가셔야 약간 이제 이렇게 조금 감이 오실 것 같아요. 탑선이요. 다시 한 번 두 포인트 나눴어요. 뿌리가 조금 불안하시면 아까처럼 약간 꽂히는 거 좀 불안하시면 뿌리를 한 번 다시 잡아요. 들었다 놨다. 훑혀줘. 기본으로 약을 좀 떨어라. 이렇게 띄워놓고 자신 없으면 한 번에 갈 때 끼워놓고 들어가시면 조금 편해 그래도. 1,2,3,4,5 가지고 가셔서 컬링을 일찍아. 절로 갔는데 난 어떻게 해? 똑바로 펴주어야 되잖아. 펴서 갖고 앞. 텐션 한 번 살짝 잡히네요. 모발의 아웃 방향 라인 만드시고 끝선에서 늘어지지 않는 포인트를 찾으시고 가져오시고 다시 한 번 맘비. 외발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게. 맘비형. 옆 가르마 라인으로 가지고 오시는 포인트예요. 앞. 머리 라인 잡으셨을 때는 손님이랑 살짝 맞은 보고 하시면 돼요. 가지고 와야지 앞쪽에 손이 안 씹히지. 나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1,2,3,4,5,6,7. 석선은 조금 더 넓게. 옆 가르마잖아. 너무도 중앙에서 올라가 버리면 올라내, 올라내. 그래서 윗머리 라인이랑 살짝 맞출 수 있게끔. 사선 다시 한 번 펴주고 오른쪽. 나머지 모발. 끝머리까지. 말아내셔서. 끝머리 흐름 잡으실 수 있게. 만드시면. 느낌 좀 달라요. 그쵸? 기본으로 우리가 잡으셨던 펄 감이가 좀 많이 달라요. 신생아 머리에 피가 안 떠요. 신생아 머리 탑을요. 이렇게 옆. 아이론을 좀 이렇게. 세로로. 납작하게. 뿌리를 찝어주는 듯한 느낌으로 살짝 살려주시면. 뽁뽁뽁뽁. 약간 거칠게 뿌리를 좀 잡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가지 말고. 이렇게 세워서. 좀 얇게. 뿌리를 좀 끼워주면 좀. 강하게. 번거로우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요. 탑성의 관자놀이 라인에서 아래쪽 라인. 기본 펄링으로 가요. 줄 너무 많이. 어렵게 가시지 마세요. 아래쪽 라인에서는 구렛나루만 씹히죠. 스마일. 그렇지. 웃어봐. 가지고 오시고. 펄링 선 그대로 앞으로. 연결하시고. 다시 한번. 뿌리쪽 라인. 연결 선만 잡아줄게요. 어디 가지 마시고. 해산하시면 그냥 그대로. 스트레이트 하듯이 빼주려고 했어요. 나머지 모발은. 연출. 너무 넓어. 깐다 안 넓어. 브랜바루. 아니면 앞머리 라인이랑. 만날 수 있게 잡아주는 것. 포인트. 회전하시고 쭉 내려갈 수 있게. 블랙팜. 이제. 고데기는. 사실은 옛날부터 썼는데. 글고라. 너무 비싸서. 자꾸. 이거 아니어도 나오는데. 제가 이거 쓰면.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쓰다가. 이제. 컬링이. 조금 누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얇은 고데기를 못 쓰겠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수업할 때도. 조금 양해를 구하면서. 쓰고는 있어요. 그래서. 연출하실 때. 우리가. 굵은 컬링을 뽑을 때는. 어쩔 수 없어. 좀 편하게 하려면. 그냥. 얇은 고데기로. 굵게는 뺄 수 있죠. 근데 이제. 뭔가 되게 만들어서. 분란해 하면서. 빼야 되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유용하게. 한 번 더 써주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빨목이 좀 덜하고. 이게. 이 쿠션감 있는 거 아시죠.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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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딱 짖지 않아. 지가 알아서 잡아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쓰지 않고. 손목이 많이. 저도. 네. 저도 손목이 좀 많이 아팠어. 자. 탑선이언 라인을 가볼까요. 꼬리 90도. 회전. 1, 2, 3, 4, 5. 아까 전이랑. 똑같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컬링을 뽑고 있는데. 조금 화려하게 표현을 하는 느낌으로. 가져갔을 때. 완성이 어떻게 되는지. 헤어라인 선. 잔머리 라인이죠. 지지. 플랜컬까지. 오바해서 가시지 마시고. 아웃컬만. 가지고 오셔서. 잔머리 선호 빠지게 두시면. 훨씬 더 예뻐요. 오바하지 마. 오바하다. 망해요. 망하는 점. 되게 많이 봤어. 컬링은. 좀 연습이 필요한 포인트. 90도. 들어갔다. 나왔다. 좀 강해요. 1, 2, 3, 4, 5. 가져가시고. 컬링 그립. 그리고 기본 컬링만 쓰시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이렇게 좀. 좀. 무조하게 조금. 고급치 컬링 때도. 활용하게 해줄 수 있구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좀. 다양하게 써보라고. 뿌리 돌려 띄우려고요. 저 올벼으로 갈게요. 한 번 없죠. 여기 죽는다 그랬잖아. 1, 2, 3, 4, 5. 땡겨주시고. 연기가 풀풀 나고 있어. 이쪽으로 화 찍고 오셔서. 쌌쌈. 여기 남자들. 여기 또 한 번 안 써가지고. 사실 약간 아무거나 나가있어 지금. 계속해서. 잡으면서. 여기가 굉장히 깔거든요. 자. 스펄링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보이시죠? 자. 이렇게 아까처럼 회원 라이프에 따라서 그대로 내리면. 이 느낌을 그대로 잡으시는 점결을 할 수가 있고요. 한 번 봐봐요. 반대로 갖고 와. 반대로. 우리 잡지에서 볼 수 있는. 풀링으로. 원래 잡으셨던 펄 포인트에서. 블랙펄은 반대로 가지고 와서 쓸어놓은 게. 연출할 때. 뭔가 잡아놓긴 일로 잡았는데. 거꾸로 뒤집으니까. 지가 알아서 쓰러지면서. 그렇게 생겨버리잖아요. 파티 스타일링 라인 잡을 썼을 때는. 원래 연출하고자 하는 가르마 라인을. 반대쪽으로 잡으셔서. 앞머리를 조금 더 과감하게 떠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 다르지. 편안하게 가져가는 거랑. 잡았던 컬링을 반대로 집어주시는 거랑. 컬링은. 조금 더. 다양한 느낌으로. 조금. 활용소를 좀 높이시라고. 이렇게. 아까 했었던 거. 같이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하나 빠졌다. 차 마무리. 그러면. 컬링이 들어가 있는 상태. 머리를 좀 만들면서 가봐요. 올때구름. 우리 아살아라. 머리가 너무 얇아. 우리가 살게끔. 가지고 가셔서. 컬링 충분히. 연출해 주시고. 기록. 경우에 와서 배워ч tes programme. 분명을 adjac지ine. 들어갈 수 있는. 혹시. 멈열만에 와. 구분을待って. 수위 пап Option. 시작 slack. 수위 판果입니다. 감사합니다.